국내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 전자상거래 과정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온 액티브엑스가 이달 안에 모두 사라지는데요. 새롭게 시작되는 간편결제,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지 박시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천송이 코트 논란은 국내에만 존재하는 공인인증서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까지 언급하자 정부는 부랴부랴 법과 규정을 바꿨습니다. 공인인증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엑스의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부터 온라인 쇼핑 결제를 할 때 무조건 설치해야 했던 액티브엑스가 사라집니다. 신한카드와 롯데의 현대카드는 오늘부터 액티브엑스 시스템을 중단하고 EXE 파일 보안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는 30일부터 시행 예정이어서 앞서 도입했던 BC, 우리, 국민카드에 이어 모든 카드사가 새로운 결제 방식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지원하는 확장 프로그램인 액티브엑스는 국제 외표준에 맞지 않아 최근 사용자가 늘고 있는 크롬과 사파리 등의 브라우저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해 국내 전용에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액티브엑스가 폐지되면서 해외에서도 국내 쇼핑몰 결제가 간편해지는 등 번거로움이 줄게 됐습니다. 넌 액티브엑스 방식 온라인 결제 시스템 적용으로 국내외 이용자의 편의가 향상되고 국내 온라인 쇼핑몰 이용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드사들은 다음 달 중 보안 프로그램이 아예 필요 없는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마존이나 페이팔처럼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 카드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해 놓으면 원클릭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액티브엑스의 보안 프로그램에 의존해오던 시스템을 갑자기 바꾸게 되면 정보유출 등 금융사고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새로운 간편결제 방식과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일반 결제 중 고객이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카드사들도 이상거래 시스템 FTS에 더해 비정상 결제를 걸러낼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